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용인시의회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. 먼저 7일에는 원산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현안을 논의하고 농산물인증실, 종합가공지원센터 등 여러 시설도 점검했습니다. 8일에는 일자리산업국, 미래산업추진단, 환경위생사업소 등 집행부 부서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특히 유양금위원장은 코로나19로 농가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함께 힘써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. 이날 위원들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채민아입니다.